미트롬리 연방상원위원이 최근 상정한 패밀리 시큐리티 법안은 5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350달러, 6에서 17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당 25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,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부양금 액수는 1250달러입니다. 신규 부양금을 100% 받으려면 연소득이 20만 달러, 부부는 40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. 이 기준을 넘어도 부양금을 받지만 소득이 1000달러를 넘을 때마다 부양금은 50달러씩 감소하게 됩니다. 법안은 또 부양금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에 일하거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 규정은 향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번 부양금은 일시불로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차일드택스 크레딧을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법안은 민주당의 폭넓은 지원을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